양평 안녕하십니까 양평에 지금 왔습니다 하루 묵었다 갈까 합니다 이런 방입니다 어우 창문 주가 이렇게 좋네요 삽땅에 왔습니다 맛있는 등심을 시켰습니다 식당에 왔습니다 맛있는 등심을 시켰습니다 맛있는 등심을 시켰습니다 비는 오고 있지만 너무나 멋있는 진짜 멋있다 비는 오고 있지만 너무나 멋있는 아름다운 간면에 이렇게 카페가 조성되어 있네요 양턴에 있는 구별 카페티엔